그래서 캠핑을 만약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처럼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저께 텐트를 사고 어제 매트를 샀죠 아니 어제 그리고 캠핑장을 예약하고 오늘 이제 사러 왔어 이속가스 얼만데? 2900원 아 이속가스가 굉장히 저렴한 거였구나 근데 릴선도 생각보다 이쁘다 위에 뚫렸나? 모르겠네 훨씬 탄탄해 풀룩이래요 어때 추윤이 나중에 하네 여기다가 짬뽕 먹어야 돼 그치? 이거는 시윤이랑 같이 앉아있을 때 좋을 것 같아 시윤이 같이 앉아있는 거 좋아하니까 시윤이 같이 앉아있어 시윤이 같이 앉아있어 갑자기 의자 좀 봐 아 의자 사지 않기로 했잖아요 우리 내가 사자고 한 거 아니고 여부가 사자고 한 거 괜찮다 했는데 여부가 사자고 그랬잖아 시윤아 이리 와 근데 저렴한 편이기도 했고 편하기도 했어요 온김에 뭐.. 어 차 옮겨주셨네 가보자 원래 되게 미니멀하게 떠나려고 했으면 시윤아 여기 아빠 옆쪽에 있으세요 시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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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와 지금 저희 맥시멀이에요 맥시멀 제가 볼 때 미니멀이 아니라 다 세거 다 큰거 일단 에어텐트부터 저만 하죠 근데 또 그냥 에스유빈 또 싫대요 그냥 그냥 일반 에스유빈 또 싫어해가지고 저희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맥주까지 요일맥주 여기서 만든건가 봐 맛있겠다 이제 빨리 캠핑장으로 가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가서 텐트 펴보자 시윤아 우리 텐트 있거든 텐트 펴보자 걱정돼 걱정돼 왜요? 한번도 안 펴봤잖아 응 저거 봐 우리 텐트야 시윤아 저희는 이 네이처하이크의 에어텐트입니다 12x 12x 13x 12x 14x 지금 드디어 방법 터득하셨어요 그러네 이제 많이 찼네 무슨 문제가 있었어 그냥 네 백안이 예쁜데 다 넣었네 금방 봐봐 봐봐 내가 이쪽 넣어볼게 아 다시 하면은 5분이면 될 것 같다 그래? 봐봐 또 볼게 우와 진짜 다 늘지 우와 이런거만 좀 커지는데 그냥 다 늘어가네 에어컨도 없어 에어컨도 없어 진짜 금방 한 나와 근데 그거 한 뒤로는 금방 하네 원래 이거 양쪽에 패드를 갖고 하면은 세상 난장판이다 캠핑 쉽지 않네요 처음이라서 그런데 이 정도면은 뭐 나 빼 시윤이 어디갔어 또 시윤 집으로 와 앉아있어 밥 먹자 아직 완성은 안되는데 밥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그쵸? 여기 근데 어디죠 일단? 여기 어디야? 시윤이 어디야? 무슨 캠핑장이에요? 여기 가평에 똘레 캠핑장이에요 아직 캠핑장을 보지 못했어 텐터치기 바빠서 지금 애기들이 놀기 좋은 곳이 있는데 놀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 지금 3시니까 빠르게 먹고 둘러봅시다 여기 다 했어 그치? 옆에 방방 옆에 방방 방방해봐 방방해봐 여보 오리는 저기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? 아 저기는? 내가 신발 들고 갈게 해봐 시윤이 해봐 시윤이 해봐 엄마 성장통이랑 무서울게 없다고 시윤이 해봐 시윤이 해봐 귀엽대 시윤이 해봐 시윤이 해봐 시윤이 해봐 엄마 밑에 있어 시윤이 해봐 행복해요 어떡해 첫 캠핑 아직 좋아요? 시윤이가 좀 더 즐겼으면 좋겠는데 근데 첫 캠핑 찍으면 괜찮지 않아요? 어두워요 시윤이가 계속 눌렀다 껐다 해 뺏어줘야 될 것 같은데 동영상이랑 자는게 중요하다 되게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되게 근데 1박을 하니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여기 오고 설치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1박 좀 아쉬운 것 같아요 2박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기를 구워보겠습니다 저는 우와 고기 해 아빠 고기 지금 우리 어떤 뷰인지 좀 보여 드려야겠다 나 혹시 몰라서 여보 컴퓨터가 좋았는데 나 혹시 몰라서 추워서 못해 못해 추워서 못해 손가검? 안에서는 피곤해 지금? 응 아까부터 피곤해 자고 싶어? 잘할 수 있어 자 자 우리 내일 아침 일찍 시작해야 될까 자 오 어 여보 캠핑스러운데 사실 두번째로 첫번째는 첫번째는 안 나는데 그쵸? 우당탕탕이 없어 우쯧이 약간 저 부위 바다가 좀 이상해진 것 같긴 하지만 고장 났어? 이틀만에 어떻게 된거지?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텐트를 두고요 솥자리에 누워있는 사람 수저기에서 이시윤 이렇게 저희는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시은이 왜 잠을 안 자니까 지금 졸려가지고 너무 짜증내는 거잖아 엄마 안아줘 다 싫어 다 싫어 왜 큐디로 가리고 한 발 가리고 은행 맛있어? 하나 빼? 쏙 빼? 도와주세요 아빠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맞아 맞아 시은아 맞아 잘했어 은행 맛있어? 은행 녀석 다setter 시은아 그리고 종이 상승 처음으로 좀 달라졌어 내가 좀 달라졌어 혼자가 되고 싶어진 아버지 원래 인데 요즘 걷는 상황 아이나 아빠 아빠 거 찍었어? 응 응 지금 찍는다고? 안 찍었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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